저는 제꺼나 일단 좀 잘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다른 멤버들 캐릭터가 욕심이 났던 적은 없는데 이번에 멤버들이 응원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운 날에 저희가 촬영을 했었는데 날씨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해주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경쟁심을 느꼈을 같은 멤버 중에 사실 그렇게 티를 내지 않아요. 그런 멤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티를 안 되고 마음적으로 정말 축하해주고 정말 감사해주고 이런... 아무래도 동갑인 산드리가 저랑 친구인 산드리가 저 촬영 갈 때마다 패딩 잘 챙겨갔냐 뭐 핫팩 있냐 이렇게 좀 여러모로 많이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오늘 갑다 대박 나면 그 친구가 함께 삼겹살을... 아 예 그럼요. 멤버랑 같이 다 같이...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준 건 없는데 말로써 응원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들도 제가 촬영할 때 각자 또 스케줄이 많이 바빴었어가지고 서로 응원하면서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단톡 채팅방 같은 데서 이렇게 서로 힘내라고 응원 많이 해주고 그게 저한테는 늘 힘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도와줬습니다.